안녕하십니까 대전 충청 척추지회 순천향대 심재준입니다. 오늘 푸드록과 연관된 더블크러쉬 신드롬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앵클의 도즈플렉션이 과연 어떤 너브루트에 의해서 작용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사실은 L5 너브루트가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다 알려져 있고 그 외에 L4나 S1은 거의 뭐 드물게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드물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롬바리제이션과 세이크랄리제이션 입니다. 그래서 롬바리제이션 때 앵클 도즈플렉션에 관련되는 너브루트는 L5가 맞고 세이크랄리제이션 때 L4일 수가 많다 그렇게 또 나온 논문도 있구요. 하지만 롬바리제이션과 세이크랄리제이션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분들이 그 주변에서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L5 너브루트가 많이 컴프레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번째 개념은 더블클러쉬 신드롬이라는 것이 1973년도에 업톤과 맥코마스에 의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부위가 눌리는 경우에 새롭게 생긴 부위가 같이 또 눌렸을 때 마비 증상이 발현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57세 남자였고 룸바리제이션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디스크로 1차 수술을 했는데 1차 수술 후에 푸드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2차 수술까지 했으나 푸드럽이 유지되었고 또한 2016년도에 다른 선생님에 의해서 아예 휴전까지 수술을 받았는데도 푸드럽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2018년도에 저한테 와서 제가 보니까 파라탈알이 좀 지저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 바로 좋아졌고 1년 후에는 노말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뼈도 있고 여기가 보이는 곳이 이제 너브를 롱니트리닐하게 따라가면서 덮고 있는 뼈와 그 다음에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제거를 했더니 그 밑에 이제 너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디컴프레션을 충분히 해서 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보였던 지저분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렇게 뼈와 같이 리가멘트가 칼시피케이션 되어있는 모습으로 있었고 그 주변을 다 청소를 했을 때 환자는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여자분인데 역시 룸바리제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파셜라미넥토미를 받으셨고 그런 후에 1년 있다가 갑자기 푸드롭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스폰드류리스테시스가 좀 있었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파라탈이 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수술을 했더니 잠시 후에 이제 수술 동영상 보시겠지만 라이포마토시스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다 제거를 하면서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통증만 없어진 상태로 푸드롭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6개월 후에도 푸드롭이 계속되길래 이제는 안되겠다. 퓨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시 디컴프레션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라미나 에리어에서 루트가 리가멘트 플라붐이 말려 올라간 것에 의해서 많이 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수술 후에 바로 또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술 장면은 파라탈을 수술할 때입니다. 이렇게 파라탈을 주변에 리가멘트들이 굉장히 많고 리가멘트를 다 제거를 했을 때 그 너브 주변을 감싸고 있는 페티슈와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매스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것이 너브고 그 주변에서 이제 다 제거를 해서 충분히 디컴프레션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푸드롭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더니 아까 좀 전에 여기 보였던 요 부위에서 리가멘트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어서 다 제거를 했고요. 그 제거한 후에도 혹시 더 눌리는 부위가 있을까봐 이제 디컴프레션을 충분히 했습니다. 퓨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 디텍토미도 다 하면서 충분히 눌리는 부위가 없는지를 확인했고 없이 이제 신경이 다 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것이고 리가멘트플라우블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굉장히 큰 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잘못 밑에서만 제거를 했을 때 위로 당겨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메스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수술 6년 후에까지도 수술한 후에 푸드롭이 호전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2차 수술 후에 이제 통증만 감소된 경우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면 더블크러쉬 신드롬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더블크러쉬 신드롬은 이와 같이 이제 두 군데가 있을 때 이 두 군데를 모두 풀어줘야만 그 증상이 호전된다. 마비 증상이 호전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생긴 곳이 새로운 곳이 좀 심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만 해결을 하면은 좋아져야지 왜 오래된 곳이 남아있는 곳 오래된 곳이 눌렸는데 그 부위가 안 풀어준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일까를 이제 궁금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더블크러쉬 신드롬은 위에서 먼저 눌리든 밑에서 먼저 눌리든 순서와 상관없이 두 군데가 눌렸을 때 이제 압박이 심해지면 그 신경의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징적으로 87년도에 내모터 라는 분이 얘기한 것에서는 둘 다 떼야 져진다는 건 마찬가지 말이지만 서메이션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 보다가 결국은 쓰레쉬홀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쓰레쉬홀드는 실무율이라는 All-on-one의 원칙이 따릅니다. 그래서 역치 이하의 자극이 주어질 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그 다음부터 액션 포텐셜이 튀면서 풀 리스폰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쓰레쉬홀드의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로닉하게 눌렸던 부위가 역치 이하로 있었는데 아큐트 포인트가 같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더블 크로쉬 신드롬이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역치 이하로 자극을 그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한 군데만 제거한다 그래도 쓰레쉬홀드를 넘어가지 못하고 두 군데를 모두 제거해야만 액션 포텐셜이 터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엑선에서 여러 가지 자극이 한꺼번에 주었을 때 액션 포텐셜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슬에서도 모터 유닛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지게 되는데 이 합쳐지는 것들이 기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모두 정확하게 작동을 할 때에만 쓰레쉬홀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브와 근육 모두 쓰레쉬홀드가 다 작용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서메이션의 개념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더블 크러쉬 신드롬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이와 같이 디퓨전 텐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검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더블 크러쉬 신드롬의 개념은 단순히 두 곳이 함께 눌리는 것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 의심스러운 것을 모두 수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심한 곳 그곳을 충분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될 때 다른 원인을 더 찾아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다면은 환자에게도 당신의 푸드롭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부위를 또 수술할 수도 있다. 라고 수술 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신경병증 같은 당뇨병 환자에서는 신경 전체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서메이션이 되더라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수술 전에 설명이 한꺼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환자분은 아무래도 6년 만에 풀린 이유가 약한 플로우가 지속이 되다가 두 곳이 다 해결이 되면서 그 플로우가 더해짐으로써 강해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액션 폰테션이 오면서 앵클 도지 프렉션이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만 감소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약한 플로우가 지속이 되어서 나머지 한 군데를 더 수술을 했어야만 그것이 후투럽이 풀리게 되는 해소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룸바 리에이션과 같은 LSTV에서는 일류 룸바 리가멘트들이 더 많이 발달하고 지저분화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서 너브루트의 컴프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저도 아직 못 푼 숙지지만 라미넥토미 할 때 저희가 무심코 리가멘트플라범을 자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위에 랩런트가 가급적이면 좀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블크러쉬 신드롬은 우리가 역치의 개념이다. 또한 합산의 개념이다. 서메이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군데를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더 다른 부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환자와 같이 릴레이션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하는 행동 모두를 저는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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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